베트남 북부도시 하이퐁 하이퐁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은 한인거리로 알려진 방가오 거리입니다 방가오 거리의 A플러스 아울렛 매장 일단 가격은 싸지도 않고 엄청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곳 제품들은 퀄리티가 좋습니다 포치민 싸이공스퀘어나 벤탄시장보다 살짝 나은 듯합니다 신발, 악세서리, 골프웨어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하이퐁 여행 오실 경우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I'm an emotional mess Yes, but you wouldn't